초겨울 으슬으슬 움츠러든다면? 따뜻한 롯데어터파크에서 힐링 데이트 어때? 첫 시작은 티키 웨이브! 겨울철엔 물이 따뜻해서 상의자 롯데나 물놀이를 할 수 있어! 둘이 너무 참고 커플인데? 우와! 물바켓이다! 여긴 티키 아쿠아플렉스야! 짜릿함이 한가득! 잠깐 여유롭게 쉬어볼까? 티키 웨이브와 썬베드에 누워 맛있는 음료 짠! 하면 수영지 그 자체! 다시 놀아볼까? 티키 리버로 고고! 따뜻해서 튜브 타고 둥둥! 너무 좋아! 뭐야 뭐야? 자연스럽게 손잡기 있어! 이제 다른 곳도 가보자고! 어트랙션도 놓칠 수 없지! 국내 최초 실내 스윙 슬라이드! 파이프 속으로 출발한다! 꼬불꼬불 속도감 장난 아니야! 너무 빨라서 물에 다 맞았네! 오늘의 하이라이트 힐링 스파풀! 따뜻한 물에 몸 담고 피로도 싹 풀고 알콩달콩 거품 스파도 즐길 수 있어! 짠! 조극탕에선 더 붙어있을 수 있다고! 조극도 하고 발장난까지! 언제 시간이 이렇게... 어쩌면... 여름보다 겨울이 데이트하기 더 좋을 수도! 이러고 싶은 사이크! felicicerisation! 배고 energia 앉아's favor 담겨 зовут. ㅎ 예써! estou쌍 mean! preval 교 descendedlord hoje dollar loizing! Nej Lehrensor! hätte jee은elia巴. 79, 네. 쓸! 76 지ereum! pondOf 설정대 spheres! be Scroll 들어! ym hebben Riot individually. ello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